자랑 다니는 길은 인도 차가 다니는 길은 차도 함부로 차도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당연히 횡단보도로 건너 가야죠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춰서요 녹색 불로 바뀌면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확인해요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차를 보고 손을 들어요 차가 멈추는지 확인해요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차를 확인하며 길을 건너요 축하해 カロシ様 羽ばたけしゃる ようだかい! 何ってどうなってんの? アタイ達一体? キツキツキフルシャップル 恋来るきたフルシャップル 君で止まれ